어 수필을 쓰는 윤소천 선생님께서 여기 나왔습니다. 아유 우리 윤소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그 작품에 나오는 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여긴 그 크게 크게 말 그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춤이라는 예 멋진 춤 제목으로 예 한번 쓴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수필에 이제 소재가 되는 예 곳이 여기 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가장 멋진 춤이라는 것은 예 달래나 예 뭐 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아 요즘 현대인들이 예 암만 보고 하도 달리다 보니까 4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예 예 예 우선 멈춤 아 우선 멈춤 야 잠시 멈춤 잠시 멈춤 잠시 멈춰서 예 예 나를 되돌아보면서 아하 자연으로 돌아온다 야 여기 여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낭만이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예 정말로 힐링이 되는 정말 그러네요 자신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예 자연과 하나 되는 예 그렇네요 자연과 하나 되다 보면은 예 우리가 그 선정에 예 예 하고 같습니다 아 아 그래서 그건 예 하이튼 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자연과 하나 돼서 자연을 깊이 느끼는 예 자체가 예 선정에 드는 것과 아 정말 차인 하나 된다 나로 여기 저 여기를 처음 해보고 정말 기가 막히구나 깜짝 놀래 버렸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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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